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릴게 있죠? 자, 이거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? 읽어주세요 하이덴 중대학 화학서울과 영광국 5시 매일 공연해 5시에 맨발로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자, 있어요! 손 들어보세요 이슈 다같이 같이 그렇죠 좋아 같이 손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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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읽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맨발로 5시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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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에 호치민 대학교 호치민 대학교 저기요! 저기요! 5시에 호치민 대학교 맨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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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출 거예요 맨발로 빠르게 맨발로 춤을 출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알겠죠? 맨발로 같이 춤을 출 거예요 예쁘죠? 우리 예쁜 유희도 같이 춤을 출 거거든요 어, 가진다 우리,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랑 싫어하지? 안 바뀌었어 싫어하지? 안 바뀌었어? 이렇게 꼭 가자 춤 이렇게 추는 거예요 오케이, 파이팅! 아아 오아아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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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다 이거, 이걸 해야지 맞겠다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은형아 사람들이 같이 춤추는 포인트가 1,2,3,0 하고 같이 추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갈 땐 이때는 무척추면 안되는거죠? 입장할때는 이게 아니라 그냥 입장할때가 그냥 이렇게 나가면 그냥 프릴테스 리듬타면서 그냥 다 프릴테스 이때는 손을 흔들면 안될거같아요 나갈때는 왜냐면 여기서 터트리려면 나갈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서 원 투 쓰리 포 푸 따 아 아 원 투 쓰리 포 푸 따 따 따 뚜 따 뚜 따 안돼 안돼 그래서 뚜 앗다 앗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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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뚱 앗뚱 아 앗 아 아 46분 7분 13분 남았습니다 다같이 사람들이 같이 춤추는 포인트가 네 와 아 예 기대된다 예 너무 재밌겠다 예 구운 줄 알아요 구운 줄 알아요 우와 벚꽃 하세요 여기서 예 벚꽃 하세요 아 어떡해 맨발의 친구들 맨발의 친구들 제대로 온 건데 아니 무대에 맨발로 이렇게 서고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아 근데 진짜 여기 다 모인 사람들 다 맨발로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래 와 친구는 안고 있습니다 선생님 기장하지 말고 네 저 떨려요 막상 흘리니까 좀 떨리다 우리 중간에 에너지 떨어지게 없게 그냥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친구로부터 그냥 친구 되자 네 1,2,3,2,3 2,3,3,3 2,3,3 2,3,3,3 1,3,3 많이 왔을까 3,4 2,3 3,4 3,4 2,4 3,4 2,4 2,4 2,4 2,4 3,4 3,4 2,4 3,4 3,5 2,4 4,4 5,0 5,0 한글자막 by 한효정